자, 2025학년도 9월 평가원 대순행 세계사 문학부터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세계사를 해설을 제일 먼저 찍고 있어. 왜냐하면 제일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세계사부터 먼저 여러분들 너무너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세계사부터 찍고 있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선생님이 근거 표시는 다 해놨거든. 빨간색이면 결정적 근거, 노란색이면 간적 근거라는 거 알고 있죠. 얘는 빨간색으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발달한 우르 유적까지 나오고 있지. 근거는 두 개입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 메소보타미아 문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우르 유적, 우르크 이런 곳의 유적지가 바로 메소보타미아 문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메소보타미아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골라볼게요. 1번, 사자의 설을 제작하였다. 죽은 자를 위한 사자의 설을 제작해서 미라 옆에 묻어놨던 건 이집트 문명이죠. 해당사항 없고요. 2번, 파르테눈 신전을 건립하였다. 그리스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베 소포타미아 문명은 태음역과 육십진법을 사용하였자. 맞는 설명이고, 이집트는 태양역과 십진법을 사용했던 것과 구분해 두셔야 돼요. 4번, 하라파 등 계획도시를 건설하였다. 하라파랑 또 뭐를 넣을 수가 있어야 되지? 모헨조다로. 자, 이 내용은 인도 문명입니다. 예전에는 인도 문명을 인더스 문명과 겐지스 문명으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문항들도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인더스, 겐지스 문명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인도 문명으로 많이 묻고 있어. 5번, 점을 친 내용을 갑골에 기울옥하였다. 상황조와 관련된 내용이고, 문명으로 따지면 황어문명과 관련된 내용이죠. 2번 들어가 볼게요. 가원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많이 틀렸죠. 땡땡땡땡의 원정일지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가 베이징 방면으로 출진했다고 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2차 앞편 전쟁 시기에도 영프연합군이 텐진 함락하고 난 다음에 텐진 조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청조가 얘기를 하니까. 베이징으로 진격을 했잖아. 두 번째는 뭐가 될 수 있을까? 의화단 사건도 될 수가 있겠죠. 의화단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8개국 연합군이 출발을 했는데, 그 중에 영국과 프랑스 군대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들도 베이징 방면으로 출진을 해서 베이징에서 베이징 위정서, 우리가 신축조약이라고 배운 내용을 체결을 했었지. 둘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야. 두 번째, 기차솔로를 수리를 했대. 가 사건의 가담자들이 파괴한 기차솔로를 수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의화단 사건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의화단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던, 설계가 되었던 기차, 이런 것들을 철도 파괴 운동, 이런 것들을 벌였었으니까. 세 번째, 모든 외국인들에게 죽음을 이라고 하는 내용을 외쳤던 운동이래. 의화단 운동에서는 배외감정, 그러니까 외국 세력에 대해서 배척하는 반외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가해 가담자들이 의화단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파괴됐던 철로를 수리를 해놨더니 다시 한번 파괴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의화단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의화단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 난징을 점령하였다. 난징을 점령하고 태평천국을 세웠던 건 태평천국 운동이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바로 1번이 되었겠지. 아니고요. 천두시오 등이 주도하였다. 신문화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신문화운동은 1910년대 중반에 진행되어 나갔습니다.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였다. 량치차호나 칵류의 같은 공양학파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였죠. 4번, 철도구교화조치에 반발하였다. 철도구교화조치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건 신의혁명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백년교 계통의 단체가 중심이 되었다. 의화단 운동은 백년교 계통의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반외세, 반크리스교 운동을 벌였습니다. 다음 문항 넘어가 볼게요. 3번, 미추진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연, 연은 베이징 일대를 뜻하잖아. 여기에서 북쪽 상도로 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 사실 선생님의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를 풀어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원나라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을 거야. 선생님,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 그리고 이다지도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 둘 다 엄청 중요합니다. 올해 개발된 문항이 이다지도 예리한 파이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이 역대 파이널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선한 모의고사인데 신선한 모의고사에서 거의 비슷하게 적중돼서 나오는 문항들도 많기 때문에 둘 다 풀어보셔야 돼요.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에서 대도에서 상도의 이용로라고 되어 있어서 보면 대도를 세웠다. 봄이 되면 상도로 올라가서 여름을 지내고 대도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 상도, 대도. 이렇게 운영을 했던 제재가 바로 원나라였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미추신 국가에서는 남인이라고 하는 비천한 출신인 내가 관리로 선발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원나라라는 걸 결정적으로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몽골인 제1주의에 의해서 가장 밑에 있었던 계층이 바로 이 강남지방의 한족 출신이었던 남인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어. 이 남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원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고 올해 9월 평가한 세계사가 특히나 어렵게 느껴졌던 친구들이라면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 큰 힌트를 주지 않았다는 거야. 키워드를 주지 않고 모두 다 해석해서 풀게끔 문항을 구성을 했습니다. 1번 유규가 반포되었다. 명나라 태조 홍무제 때 1이었고요. 정답은 2번이네요. 곽수경이 이 서역의 역법을 참고해서 수시력을 제작했던 게 바로 원나라였습니다. 군기차가 설치되었던 시기는 청나라 옹정재 시기였는데 이 내용 선생님 예리한 파이널에서 강조를 하겠지만 예리한 파이널에서 시크릿 북에서 챙겨가야 될 자료, 챙겨가야 될 개념, 챙겨가야 될 연표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 올해 연계 규제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내용도 시크릿 북에서 한 번에 모아서 정리를 할 건데 올해 연계 규제에서 군기차 설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청나라 옹정재 때 군기차가 설치되었던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왕한석이 신법을 추진했던 건 송나라였고 송중에서도 북송식에 해당이 되겠죠. 진송 5강의 난이 발생했던 건 진나라였습니다. 같아서 예수님힝이 significатов 예수님께서 Ryan H. 경원 seinem applies to Boniti 연계 규제의HAM 규제況